안녕 피냥이들 냥냥 오늘은 향기로운 벚꽃 톡톡 맛 피딩입니다 여러분 벌써 부산에는 예쁜 매화가 길에 잔뜩 피고 날도 많이 따뜻해졌어요 봄 특집으로 옷장을 한번 털어봤는데 예쁜 꽃무늬 원피스로만 가득 준비해왔답니다 저는 꽃 피는 봄이 오면 길에서 나는 꽃 향기도 너무 좋고 설레는데 여러분도 그런가요?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냥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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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